공평호 그나마 그래도 개인적인 선택은 개인이 책임지면 되지만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사회 전체가 치료해야 될 막대한 비용 청구수를 받게 될 때는 정말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차원에서도 정말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반듯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은 1월 5일자 중앙일보를 읽다가 고현곤 논술 주관이 쓴 결국 40대도 돌아섰다라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왜 40대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칼럼의 핵심 내용을 간추린 다음에 간략한 해설을 더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몰표는 정상이 아니다. 고현곤 논술 주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정부를 원망할 만도 한데 40대 대통령 지지율은 50에서 60%에 대해서 꿈쩍도 안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에 73.5%가 치솟았다. 거의 몰표다.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상상박힙니다. 다시 고현곤 논술실장입니다. 친문 맘카페를 중심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30대 66.2%보다 높았다. 조국 사태를 넘어서 윤미향 박원순 추문 부동산 참사 윤석열 치근에게 입법 독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부의 내로남불과 편가르기 남탓에도 눈을 질끈 감았다. 놀라운 결속력이다. 전 월세난에 질려서 지난해 여름을 고비로 마음이 떠난 30대와도 결이 좀 다르다. 40대가 50, 60대가 진보로 남는다면 50, 60대까지 이해찬의 20년 직권이 헛소리가 아니다. 저의 해설은 결국 생각은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은 비용을 낳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선택을 낳고 그 잘못된 선택은 막대한 비용 청구서로 날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30대 40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백신 때문에 등을 돌렸다니 고형군 논설주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막판에 이상조짐이 나타났다. 40대 제지율이 12월 둘째 주 40%대 46.3% 처음 주저앉았다. 잘못한다가 더 많은 것은 처음이었다. 잘못한다가 50.8%입니다. 꾹 참던 40대가 등을 돌린 것은 백신 때문이었다. 당신은 영국을 필두로 40여개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시기다. 우리는 백신을 못 구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백신은 보수진보 내 편 니 편 이슈가 아니다. 죽느냐 사녀냐의 차원이 다른 문제다. 폭발성이 훨씬 강하다. 정부는 그것을 간과했다. 연말에는 40대 지지율이 45.4% 까지 떨어졌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좌편향적이고 분배지향적인 그런 정권으로 세계 역사에서 제대로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조상을 잘 만난 탓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교역을 통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잘 만들어서 파는 나라에서 좌편향정책으로 어떻게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40대가 마음이 돌아선 것이 백신 때문이다 라는 그런 진단에 대해서 너무나 경악을 검치 못하겠습니다. 그럼 백신 공급되면 다시 돌아갈 건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좌편향정책으로 교역하는 국가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고생 진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앞으로 더 고생 할 겁니다. 숙명적으로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는 결국은 좌편향정책을 쓰면 그건 곧 죽음을 뜻합니다. 백신 때문에 돌아섰다는 말에 저는 입이 쫙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절로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이 생각이 짧으면 가족 전체가 식솔 전체가 고생합니다. 40대가 아마 앞으로 그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고생 앞으로 심하게 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세대만 고생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사회 전체 고생 시키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 집단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선택해 갈 테니까.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생각이 짧으면 고생 길을 피할 수 없다. 고형 논설 주간의 주장입니다. 40대 인생 역전에서 진보로 남은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 첫발을 내뛰 20대 외환위기를 맞아서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환위기를 고비로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들어갔다. 40대는 고도성장의 과실을 얻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세대다. 기성세대가 잘못했어 외환위기가 왔다고 여겼다. 반감과 피해의식이 컸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에게 심하겠고 미국이 대해서 IMF를 조종했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 생각이면 고생을 피할 수가 없죠.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살면 외환위기의 원인이 무슨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때 자라난 반미 감정이 2002년 효순 미선양 사건을 계기로 일순간에 촛불 집회로 타올랐다. 차제에 확 바꿔버리자란 열기는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 상당수는 노사모의 주축이 됐다. 30대가 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로 이명박 정부를 초반에 무릎 불렸다. 40대는 2016년 말에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래전에 공병호 TV 스튜디오에 허화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가족사의 굴곡진 면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문노를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신념을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 되죠. 아주 단순한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념을 선택하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신념이 뿌리 깊게 박힌 생각입니까? 신념이 잘못되면 선택이 잘못되고 선택이 잘못되게 되면 고생을 하는 거죠. 한국은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회 차원에서도 더 개방적이고 더 성장지향적이고 더 역동적이고 더 경쟁지향적이고 이런 종류의 더 자립적이고 이런 종류의 시대정신이나 또 이런 종류의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로 반대로 더 폐쇄적이고 더 분배적이고 더 좌편향적이고 더 진보적인 색채에 그리고 더 쇠국적인 이런 종류의 시대정신과 더 의타적이고 더 연대적이고 이런 종류의 시대정신과 그것에 바탕을 둔 정책과 제도를 개인이 받아들이고 사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세대는 몰락할 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죽을 고생을 시키겠죠 자식들도 그러니까 정말 오늘 짧은 방송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자립자존적이고 성장지향적이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이고 경쟁친화적이고 이런 쪽으로 소위하게 시장의 원리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로 못 가겠다 그렇게 하면 교역국가 계속해서 다른 국가와 경쟁하면서 물건을 팔아서 하는 그런 나라들은 몰락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생각이 좁고 짧으면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현군 논설 주간에 40대가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어 글을 읽으면서 백신 때문에 돌아섰다는 이야기에 그야말로 참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반듯한 생각이 개인도 세우고 집안도 일으키고 그리고 국가도 번성하게 합니다 좁은 생각과 비틀은 생각과 이런 것이 지배하게 되면 개인도 망하고 집안도 내려앉고 사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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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